웹이저의 뭐 하시는 거죠? 세포증인데요. 왜 자꾸 윙크를 하시는 거죠? 윙크 세포인데요. 아니 지금 평생 내가 예쁘게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못생긴 표정을 지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리들. 제가 무대에서 이런 머리 처음 해보는데 위로 양갈래를 해가지고 오늘은 뽀삐 컨셉입니다 뽀삐 컨셉 언제 무대하러 갈 수 있을까요? 준비한 지 지금 거의 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꾸데들 빨리 무대를 가길 바라며 저는 마이크를 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로 오늘 저녁에 염색하러 갑니다 다른 머리색도 할 거예요 사실 가서 선생님께서 머리 테스트 봐주시고 이제 예쁘겠다 해서 다른 색을 해주시기 때문에 엔카운트다 내일은 또 다른 머리색으로 올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다음은 다음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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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진짜 못 먹겠어요 떡은 진짜 못 먹겠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점 근데 진짜 여러분 제때제때 식사를 잘 챙겨드시고 밥을 반공기로만 줄여도 정말 효과가 엄청납니다 Q. 말을 해도 해도 사진이 끝나지는 않네요 말을 해도 해도 사진이 끝나지는 않네요 아 최야리 씨 여기 다 보이잖아요 어머 바보예요 최야리 씨 Q. 오늘 화이팅 Q. 제가 눈을 좀 쭉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짜게티입니다 짜짜게티네 짜짜게티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짜파게티 그림자지거든? 어머어머 ㅎㅎㅎㅎㅎ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요 짜잔 비빔밥이에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벼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비는 걸 참 싫어해요 되게 살짝 비벼봤는데 너무 저는 간장 비빔밥인 줄 알았어요 짜잔 비빔밥이에요 이 정도로 삼삼한 비빔밥 원하진 않았어요 약속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말 대충 비벼서 좀 이상한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시작! 이렇게 표정에서 튀겨나면 먹방 유튜브 못하는데? 맛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차가운 맛? 여러분 먹을 거 있냐? 네? 언니가 말이 안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거 있냐? 야 비빔밥이 너무 차워 음 맛있어 진짜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우리가 하약하는 무대 좋아 오케이 스프 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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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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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야 농구야 우리 돌아줘야 돼 농구야 돌아 효아 샤이 가운델 Тем에 고 reinforcement Franklin 형 승희 과연 야 문 열게 가자 어어 uccess 아 Có 벗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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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됐다. 뭐야? 여자야! 승인 쳐다봐. 재수야! 너무 따온다 이거. 나 올라갈 걸. 잘한다. 얘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아직 아직. 승인 쳐다봐. 승인 쳐다봐. 승인 쳐다봐. 승인 쳐다봐. 어때요? 염색한 제 머리? 너무 예쁘다고? 됐어요? 위에 덤덤이가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 원장님께서 썩은 거 어때? 할 거 하셔가지고 좋은데요? 덤덤을 써보았어요? 네. 얼굴 진짜 땡글하죠 오늘. 음악 방송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싹 감으면 되게 땡글한 동그랑땡처럼 나오거든요. 오늘 마치 해물파전 동그랑땡 같이 나왔습니다. 약간 해물. 야채. 이거는 야채. 이거는 야채. 그래서 동그랑땡. 아주 그냥 배가 아주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안 되겠어? 네 지금 배가 더 보이네. 정말 자신 있는 건 제가 댓글을 굉장히 빨리 날았어요. 순서가 아주 그냥 거의 뭐 저렇게 진심이 묻었어. 에어컨이 아프지 않나? 너는? 너는? 됐어. 저예요. 너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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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희입니다. 오늘은 그린스걸. 아! 팬분들께서 이 신발이 불 들어오는 줄 알았던 거. 이거 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무대 올라왔을 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우리 딱 음원으로 색깔이에요. 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또 화면에서도. 오늘 탑승할 시간입니다. 탑승에 있던 거였어요? 전 탑승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전혀 몰랐잖아. 저는 오늘 여기가 제 키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한 4cm 정도 띄우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멋은 일이고. 멋은 일이고. 어, 잠깐만. 언니랑 중독했어.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일이죠? 나 키가 차온나 봐. 언니 키가 원래 몇이에요? 제가 제일 키가 크게 나왔을 때 기준으로 말하고 나입니다. 제일 작은 건 기억에서 지워요. 내가? 잘 못 났구나, 오늘은. 잘 못 났구나, 오늘은. 머리가 튀어나왔다. 여기요? 큰일 났습니다. 뒤에 머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큰일 났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차 안 짜? 헤어티. 헤어티.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했다요. 제 머리, 이 머리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헤어티임을 부르기니까 좀 미안했어요. 소생. 제 머리, 이 머리를 정말 잘 못 났어요. 제 머리가 튀어나왔어요. 제 머리가 튀어나왔어요. 짜잔. 약약약약. 그새 갔다 왔습니다. 같은 옷이지만 다른 옷. 오늘 깔맞이 되게 아쉬워요, 오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열 반arily 없어요. . . . . . . 깜짝놀네 핫을 봐줘 약간 이상한 느낌